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심인곤 전부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귀한 피아니스트가 방문을 해주셨네요 피아니스트 권나연 학생입니다 권나연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저희 회사에 들어오셨나요? 길을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가와이 피아노가 있는 걸 봐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와이 피아노가 보여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들어왔댑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희 코스모스 악기는 누구나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 한번 들러서 피아노를 쳐보시는 공간입니다 하나의 사랑방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연주 가능할까요? 네 기꺼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럼 연주를 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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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연주가 남다라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와이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여기 달 수 있는 사람은 미하엘 프레트로프 이후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가와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셨는데 느낌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깊고 무거운 소리가 나서 좋았고 되게 깊고 무거운 소리가 나서 좋았고 특히 베이스 소리가 깊고 울림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권나연 학생이 만듯이 가와이 채널은 베이스 운과 울림이 아주 풍부한 채널입니다 이렇게 연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스모스 악기는 앞으로 권나연 학생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